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을 만난 뒤에 역할 조정 문제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. 이렇게 김병준 체제에 힘이 실리면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선대위 합류는 더 불투명해졌습니다. 이어서 화강윤 기자입니다. 오전 국민의힘 당사에서 윤석열 후보와 만난 김병준 상임선거대책위원장, 이후 기자들에게 상임선대위원장 역할을 본격적으로 수행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. 윤 후보는 선대위 합류가 불투명해진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고. 김종인 박사님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게 별로 지금 상황에서는 좀 바람직하지 않고. 김종인 전 위원장이 반대해온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에 대해서는 역할 조정은 없다며 힘을 실었습니다. 김종인 전 위원장은 자신의 사무실 앞에서 총괄선대위원장을 아예 안 맞게 될 수도 있느냐는 기자 질문에 답변 대신 고개를 끄덕이며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았습니다. 선대위 공식 출범위를 열흘 앞둔 가운데 국민의힘 선대위는 김종인 전 위원장이 빠진 김종인 전 위원장, 김종인 전 위원장, 김병준 체제로 사실상 기울어지고 있습니다. 심상정, 안철수 등 제3지대 후보들은 공조 논의를 본격화하는 분위기입니다.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 만나기 위해 실무 논의를 구체화하고 있다고 했고. 안 후보도 특검을 통한 거대 양당 후보들의 자질 검증에 머리를 맞대겠다며 호응했습니다. 심상정 정의당 특검을 관철시키자는 그 제안이고 거기에 대해서 심상정 후보께서 먼저 화답을 해 주신 겁니다.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두 후보가 정치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에 동의한다면 조건 없이 만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. SBS 화강윤입니다. 국민의힘 취재하는 정치부 김형래 기자 나와 있습니다. 이렇게 되면 윤석열 후보 선대위는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이 이끄는 체제로 부더지게 되는 겁니까? 네,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총괄선대위원장을 수락하지 않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 문제죠. 윤석열 대선후보와 김종인 전 위원장이 이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었는데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이 오늘 오전 갑자기 기자회견을 예고하면서 기자들 사이에서는 혹시 사퇴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용퇴설이 돌았습니다. 하지만 윤 후보와 비공개 회동을 하고 나서 결론은 열심히 직을 수행하겠다 이런 거였는데 공동으로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은 이준석 대표도 김병준 위원장이 총괄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공간을 비워드리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. 그래서 현재로서는 국민의힘 선대위가 김병준 원톱 체제로 출범할 가능성이 커진 겁니다. 오늘 김영래 기자가 김종인 전 위원장 사무실 앞에서 하루 종일 취재를 했잖아요. 김 전 위원장 반응은 어떻던가요? 제가 오늘 아침부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사무실 앞에 계속 나가 있었는데요. 기자들이 총괄선대위원장직은 아예 고려 안 하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김 전 위원장이 말은 안 하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. 다만 제가 다시 한번 말씀으로 명확하게 입장을 좀 말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거기에는 아무 답도 안 했습니다. 제가 직접 본 바로는 선대위 합류에 부정적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. 특히 오늘 퇴근길에서도 김 전 위원장은 언제 선대위 합류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발표할 거냐 이렇게 기자들이 묻자 선대위가 이미 발족했는데 뭘 나한테 물어보냐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. 그러면 혹시 혹시라도 김종인 전 위원장이 늦게 선대위에 합류할 가능성은 남아 있는 겁니까? 네. 일단 윤 후보 측은 김종인 전 위원장이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아주길 바라고 있다 이렇게 말하며 합류 가능성은 남겨놨습니다. 특히 권성동 사무총장은 다른 방법을 써서 모셔오는 작전을 펴겠다 이렇게도 말했는데 다만 그 작전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비밀이라고만 답했습니다. 그런데 또 윤 후보 주변에서는 이제 더는 기다릴 수 없다. 김종인 전 위원장만 바라보다 선대위에 차질이 생겼다 이런 부정적인 기류도 있는데요. 다음 달 6일이 선대위의 공식 출범일인 만큼 이번 주말 안에는 합류 여부가 매듭지어질 전망입니다. 아멘